음악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14일 아이와 함께하는 오르프 음악교실이 열렸습니다. 오르프는 독일의 음악가 칼오르프의 이론을 바탕으로 아이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리듬과 언어, 몸동작을 매개로 한 즉흥연주와 창조를 핵심으로 하는 통합적인 음악교육을 말합니다. 이번 오르프 음악교실에는 관내 13개월에서 28개월 된 영화와 엄마가 수업에 함께 참여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즐기며 배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화의 창의력 및 정서적, 인지적, 신체적 활동 영역의 발달을 도왔습니다.